뷰맛집 뷰맛집 어때요 맥주 맛은? 파일라트라고 해야하나? 여기 사진 찍는 포토존 피멘타가 있어야하는데 피멘타 어때? 뭐 괜찮은데? 그리고 여기는 식당인가봐 엄청 예쁘네요 이렇게 아쿠리아나 소연 한국여자 소연 안녕하세요 한국여자 소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완전 북으로 여행을 가볼거에요 진짜 완전 극 상파울로에서 제일 이제 가깝게 편하게 여행갈 곳이 어딨나 찾아봤는데 사부조르당이더라구요 진짜 어제 결정났어 나 여행 갈거야 1박2일로 차타고 3시간 정도 가거든요 상파울로에서 그래서 친한 언니랑 가볼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여행 뭐 이제 브라질에서 아니면 뭐 남미에서 아니면 여기저기 여행하는 거를 찍어서 올릴거에요 그리고 이제 정보들도 많이 줄거고 식당, 호텔, 숙소, 여행, 명소 이런 정보 많이 줄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보면은 2시간 38분이 걸려요 호텔까지 주유소에 이렇게 편이섬이라고 해야되나 물이나 이런 살 곳? 자, 물 2개를 살거에요 오이 오이 차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공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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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일 캄프스졸르당 이제 도착하기가 50분 전이에요 오 진짜 예쁘다 캄프스졸르당 도착 목을 먹으러 가는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주민도 이렇게 자 저희는 주차를 하고 보 난 자 그릴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어떤지 봅시다 햇살 엄청 뜨거워요 어 좋다 그냥 기분 좋아 비도 안오고 우리 브라질 국기 휘날린다 입구가 어딜까 일로 아 힘들어 우와 분위기 좋다 분위기 있다 오이 뚜드베 어머 목소리 너무 예쁘시다 아 여기 우선은 뷰로는 이겼어 뷰맛지 뷰맛지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이렇게 뷰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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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고구마 같은 맛 이렇게 보면은 트립 어드바이저 검색을 해서 주변 즐길거리를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주위에 뜨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공원 그리고 자연 야생동물 서식지 이렇게 동물들 보는거랑 그리고 공원 박물관도 있고 산 맥주 양주장 박물관이 있고 농장이 있고 고로곤졸라 플레미뇨 그리고 이거는 피카냐 그리고 이제 사이드 메뉴 팥이랑 만지옥과 야채 살라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를 갈까 언니랑 한번 얘기해보고 교회 성당도 있고 양주장 포도밭 뭐 전망도 있고 되게 피깐해 궁뎅이살 고기 부드러워 고기 부드러워 고기 부드러워 고기 부드러워 고기 부드러워 고기 부드러워 어 험겋네 날씨 딱이다 자 여기 시내를 올려고 구글로 여기 메르카도성 뱅도를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도착을 했거든요 좀 걷다가 저녁 먹고 호텔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볼 보면 될 것 같아 귀여워 귀여워 이건 강아지에 뛰어노는 거야? 이렇게 귀여워 겨울 느낌 난다 겨울 느낌 난다 가구들이 그치 도로 어우 냄새 초코 냄새 여기 풍주랑 이런 게 유명해 여기 쇼핑몰 여기 쇼핑몰 폼튀 치즈 맥주 유명해 여기 바로 메인 거리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 밤됨이 진짜 이쁘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찾을 거면은 여기 에스키타 저기 스키나도 지아우마 여기 검색하면 될 것 같아요 주소 적어놓을게요 여기 오면은 딱 메인 거리에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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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약간 상파울라랑 느낌 다르지 않아? 이럴 것 같아 이제 맥주 자 여기서 생맥주를 한번 먹어봅시다 뱅? 뱅?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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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맥주 맛은? 쓰면서 오렌지 맛 나면서 다르면서 써 뒤에 경찰차 오네 소연이 저 물었다 이거는? 치즈 치즈 어? 치즈 맛 나 오오 방거리 예쁘다 오 가방 비싸 보여요 뱅피가 여기 아이씨 여기 여기 집값을 갑자기 뜬금없이 보러 왔습니다 여기 집값 5억 정도? 여기는 초콜렛 파는 곳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라고 해야하나? 여기 사진 찍는 사진 포토존 어 자 여기 바덴바덴 식당에 왔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1985년도에 생기고 여기가 주소 아베니다 세나돌 오베르토 시몬 시몬센 1724 이렇게 이제 메뉴 보기 귀찮을 때 구글로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고 시키면은 좀 더 편리하더라고요 굿 맛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마요네즈 소스 밖에 없네 타바스코랑 이게 짜가지고 응 피멘타가 있어야 되는데 피멘타 없대? 피멘타 없대 그게 아쉽다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1분인데 와 이거 너무 깜깜한데? 앞이 잘 안 보여 너무 무서운데? 우리 갈 수 있어? 여기 나이트가 있네 여기 혼자 있으면 절대 안 왔어 쭉 가서 오른쪽 쭉 여기로 가자 굿 우와 오우 집중 집중 오우 오이 보이나 이츠드보 오이 보이나 이츠드보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이렇게 바가 이렇게 생겼고 괜찮은데? 그리고 여기는 식당인가봐? 분위기 되게 괜찮은데요, 그쵸? 저기 시선이 절록하게 되네. 아, 분위기 있다. 자, 이렇게 삼층 도착. 근데 되게 뭔가 오래된 느낌이야. 우리 가다. 이렇게. 이렇게. 자,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씻고 나와서 여기 아만치, 길바르키가 리뷰가 12,000 돼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가보려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7분밖에 안 걸려. 금방 가겠다. 지금 날씨가 엄청 좋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2키로를 걸어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막 30분만 걷고 싶다. 왜냐면 햇빛이 되게 세서. 근데 그러면 너네가 빨리 걸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라고 하는데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영주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제를 할 건가 봐요. 네? 두어 스메이아. 두어 스메이아. 세어 스메이아. 세어 스메이아. 이렇게 이제 시작하나봐요. 뭐라고 하는지 아? 누구를 따라가야 되지? 앞에 뭔가 사람이 있어야지 따라가기 시울 것 같아. 나는 길치니까. 뭔가 트레킹하는 느낌인데. 이렇게 보면은 뱀이나 이런 거 야생동물을 조심하라는 건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 저기 앞에 사람을 따라가야겠어 진짜 약간 등산하는 느낌인데 날씨 딱 좋고 그쵸 왜냐면은 도시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매연연기나 이렇게 이제 접할 수 없는 냄새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 되게 잘 해놨다 예쁘게 이렇게 매부 주네요 풀 향 나 나무 냄새도 나고 풀냄새도 나고 공기 공기가 좋습니다 나비도 날아다니고 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 잘못 같아 울뚜부리 가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무로 된 집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연못이 있는데 엄청 예쁘네요 이렇게 살징마다 이제 이름이 있는 거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이름에 맞게 약간 컨셉들이 다 다른 거 같아요 이런 이제 물소리도 되게 좋은 거 같아 물소리 듣고 가시죠 ASMR 이렇게 선인장도 있고 진짜 등산한 거 같지 않아 약간 자 이제 다 돌았습니다 딱 적당한 거 같아 이제 다 돌고 이렇게 가면은 기념품 이런 거 그냥 귀엽다 저렇게 하시는 거 그냥 귀엽다 저렇게 하시는 거 그냥 귀엽다 저렇게 하시는 거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디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볼 거 다 봤으니까 제가 집으로 쌍팔로로 가야겠습니다 어우 좋다 천천히 같아 천천히 느끼면서 캄프스 조르단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여행 이제 막 추천해 줄 곳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